매치만 있어요 뭔 소리야 또또함 천원짜리 안보험이 있대요 하나만 묻는 어제 통원 수술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별 다 나오네요 천원짜리 안보험 근데 이게 가입은 안되죠 체제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또또함 30종 통화암진단비에요 표준은 체제보험료가 없는 천원짜리 안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구요 간편은 뇌, 심장, 환자만 커피값 안보험이에요 5,600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매치는 3만기 일단은 매치는 봄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11만 2천원 A사는 14만 천원인데 매치가 가장 비싸요 가장 A사만 연만기보다 3만원 비싸다 하나만 묻는 장기 반복 입원했다면 수술 3호 가입을 하면 되구요 최근에 계속 통원했다 그러면은 수술을 안하고 입원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입원비 특약 이렇게 하면 되요 수술과 입원은 고지상에 포함이 되지만 3호 5년 이내에는 수술을 많이 했으면 수술 고지 안하고 입원만 가입이 가능한 3호 5로 입원을 많이 했다 수술을 안했고 그러면 입원을 고지 안하고 수술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은 역시 메르츠 신간병인 전환통화로 간병인 신청 그리고 교체도 없이 언제든지 제한 없이 가능해요 모혈화 올인원 찰가상 타박상 긴장 염자 주택화재 운전자 보험에 탑재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죠 그래서 최저 보험료 없는 천원짜리 암보험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최저 보험료 없어요 천원짜리 커피보다 싼 30종 통합암 아파서도 가입 가능한 간편 또또암 간편 또또암 있죠 3호 최저 보험료 삭제가 됐어요 암 강경암만 아니면 간편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암치협이 필수에요 다양한 암수수비까지 체증형 암수수비 갑상선 전립수암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죠 부담없이 30종 30회 드리도록 할게요 3,4번만 받아도 주거하지 뭐 30종이야 지루하게 보험료가 없는 또또암 암싸게 가입하고 싶은데 1,990원 암진단비는 8,320원 4달 전에 신근경세 53세는 11,000원 정도 내경세 진단받은 사람들은 14,600원으로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암 핵심 체크리스트에요 매즈가 암담보 다양하게 운영하고 보장안도 가장 좋은데 보험료가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매즈는 또또암 30종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전잠도 입원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타피부암도 되고 암 유사암 진단비도 되고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7,600원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유병자도 암보험 싸게 싸게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매체가 보험료가 타사 대비 2,3만원 싸다 근데 이것도 소시지 보면 되게 싸 보이죠 실제 설계하잖아요 매체가 가장 비싸 매체가 가장 비싸 진짜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시지만 보면 큰코 다친다 큰코 큰코 다친다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 대학교 논문에도 나온 실제 소화기계 4번의 원발함 직장암, 결장암, 위암, 담도암 모두 진단받은 사람 있습니다 또또암으로 가입했으면 총 4억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매즈 간편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대 입원 수술 5년 이내 중대질환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병자보험 간편은 매치죠 매치가 간편도 저렴한 건 맞아요 간편 3,5 5만원대에 더 싸게 더 싸게 싸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타사 대비 매우 가입 가능하다 유리한 간편도 예외질환이에요 경과기간 7일 후에 즉시 인수가 되고요 예외질환 3,000개 600개, 1,000개는 게임도 안 돼 매치에 비하면 고지 개수도 5개까지 고개의 병력 및 맞춤형 상품이에요 하나만 묻는 3,5,5 2번만 묻는 3,5나 수술만 묻는 3,5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17,000원 더 싼 3,5 그래서 지금 M사가 89,000원인데 K사보다 더 저렴하다 근데 설계해보면 K사가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소식집 보면 다 섞는다니까요 절대 소식집 믿으면 안 돼요 3,5,5 간편 4만원 더 싼 3,3,5 세만기 그래서 3대 진단비, 2대 수술, 항암치료까지 빠짐없이 넣어서 비교하더니 월 4만원에 매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하게 이 모든 거 가입이 가능하다 내열가 활성 500만원 항암 방사선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멜츠 세만기와 타사 연만기 이렇게 해서 멜츠 100세만기로 타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잠깨서 잠깨 우리 구독자님 멜츠는 20만원 내고 100세까지 낼 돈 없음 납입 완료도 되고요 납입 완료 A사는 갱신보험료고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 하나만 묻는 3호예요 대장인종 3회 수도 있어도 매체는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싼 3N,5 담보 직시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3용부터 3,5까지 있어요 간편은 3,5,5 보험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병자, 병력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모두 다 묻는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모여라, 올인원 하나로 치료 없이 매년 진단받아도 부위별 매년 보장이 되고요 찰과상, 긴장, 염장, 타박상, 표재성 가능하고 화재의 동파나 운전자,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이 모든가 준비가 가능하다 겨울철 필수보험은 상해보험이죠 특히 60, 90이신 분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추운데 운동하다 필끗해서 어깨, 허리가 긴장돼요 그게 10만원 빙바퀴에 미끄러워서 손목, 힘줄을 손당돼요 100만원 100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타산은 아예 안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40세도 매일체에서 어린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몸으로 가입이 열명 40세까지 내외관, 활성, 납입면제 있고요 내외관, 활성, 진단시, 부정맥, 진단시, 특정 엔진수수비, 진단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중상의 모든 급수도 운전자 비용 담보 있으면 어떻게 좋아질까요? 교통사의 철지원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4등급도 14등급은 일반 상해로 중상의 철이 최대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더 좋아진 교사처 그래서 중상의 철지원금으로 프로세안 알파로 넣어도 되고 중상 안 넣고 따로 암진단금이나 따로 이대질병 넣으시면 중복가입, 중복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간병이 필요할 때 메리츠죠 메리츠는 해당 대형업체 4군데와 제휴해서 4군데와 제휴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고나고 48시간 이내에 전화하면 바로 예약이 되고요 나와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봉사를 해준다 매체는 전화한 통화로 간병이 돼요 직접 구해야 되는 번거로워 요즘에 직접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하늘에 별 따기예요 미사용체는 일단 금액 타사는 땡좌 한 푼도 안 주고 간병인도 교체한 게 언제든지 하지만 내가 또 알아서 해야 돼요 추가금액도 비용 청구가 되지만 내가 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혹하면 보험사기 연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간단하게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